그래서 한변이는 VM 북하 1-7 배웠습니다 오케이 먼저 토이 T-O-Y 그렇죠 O-Y가 무슨 소리 내고 있어요? O-Y 그렇죠 O-E 소리나고 있죠 잉? 왜? 왜가 아니고요 O하고 따로 E 소리나고 있습니다 얘가 트니까 다시 글자로 바꾸면 T-O-Y T-O-Y Y죠 토이 그다음에 뭐 봉고차 같은 거 있죠? 스타렉스 같은 거 이런 걸 VAN이라고 하는데 쓰는 방법은? T-O-VAN V-E-N 그 다음 뭐? V-A-N 그렇죠 A가 뭐 중에 뭐 되고 있어요? A-A-O 중에 A 그렇죠 A-A-O 중에 A가 되고 있죠 오케이 좋고요 그다음에 이 친구는 V-A-S V-A-S V-A-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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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가 E가 소리 안나는 대신에 그러면 요걸 한글로 바꾸면 이게 뭐가 된거에요? VEI가 된거에요 다시 글자로 바꾸면 얘는 뭐고? 얘는 V이고 얘가 A가 A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거 쓸 필요가 없습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 소리가 뭐라고? VEI라고 VEI VE가 아니고 VEI 그러면 쓸 소리만 나면 되잖아요 VEI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호랑이도 배웠네요 타이거 타이거 쓰는 법 T-I-G-R 요렇게 오케이 타이거 그 어 어 어 어 어 다시 글자로 바꾸면 G-E-R 얘는 무슨 소리내고 있어요? 타이 얘가 타이 되고 있죠 타이 I가 그럼 무슨 소리낸거에요? I가 E가 냈어요? 아니 I가 내 이름을 불러줘 I하고 요기에 아하고 E 보이죠? 이 I가 I라는 글자 하나가 낸 소리에요 그래서 역가위 그래서 역가위 소리가 뭐에요? T-I 타이 타이 라고요 I가 I라는 소리도 갖고 있다메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다운 happened 뭐뭐요? down 뭐라구요? down 다운 물론 다운은 다운은 뭐뭐 비슷하게 보이는데 한별이가 얘기하는 down은 아래로 이랬듯이 어디로라는 질문에 대한 질문 어디로 어디로 go down 아래로 내려가세요 down 말구요 꼬리가 기억이 안나고 있구요 그 다음에 우산 되었네요 umbrella 어떻게 쓰죠 ump-r-e-la 오 그렇죠 오케이 얘는 무슨 소리 um 소리 내고 있고 얘는 boo 얘는 all all하고 합쳐서 e하고 합쳐서 red red 내고 있고 얘는 ll은 o a는 o 그래서 다 합치니까 소리가 뭐고 umbrella umbrella 그 다음에 얘를 다시 글자로 바꾸면 얘는 u m u m 이고 b r e b r e l l l l a umbrella 오우 umbrella 어려운데 잘 맞췄구요 그 다음에 맨 위 꼭대기 top top 그 다음 or d-o-p o o o as o o o o o o o o o 얘는 소리가 이렇게 되요. VAST 그러면 이거 글자로 바꾸면 V일거고 이건 뭘까요? E E구요. 얘는 S하고 T겠죠. 그렇습니까? VAST가 아니구요. OK. 그 다음 계속해서 위로 완전히 UP 쓰는 법 UP U가 뭐 중에 뭐 됐어요? U, O 중에 O O가 됐죠. 그 다음에 아저씨, 삼촌 UNCLE 쓰는 법 U, N, C, N OK. 아깝습니다. E가 있어야 돼요. O, O, O 너무 잘했어요. O, O E만 빼먹지 마세요. 소리 안나는 E OK. 그 다음에 바이올린도 배웠네요. 바이올린은 소리도 바이올린 바이올린 쓰는 방법은 V I O O O O O O O O 이렇게? 아따 힘들다 이런 소리보는요 바이 올이 오 오에는 바이올린ą 바이올린 바이올린 바이올올린 그래서 이렇게 써요 얘는 뭘 것 같아요 얘는 뭘까요 그래서 여기까지 소리가 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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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올린 바이올린이에요 빌랜이 아니고요 삼별이 숙제는 안했어요 왜 또 안했어요 텐트 천막은 소리는 텐 오케이 여깔리 무슨 소리예요 텐 텐이 줘 얘는 다시 글자로 바꾸면 왜 줘 뭐야 글자로 바꾸면 글자로 바꾸면 됐습니까 오케이 오늘 하나 둘 오늘 틀린거 베이스 타이거 타이거의 E를 빼먹었어요 bar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 베스트는 베스트를 써야되는데 베스트를 쓰려고 해서 A를 넣어서 틀렸어요 O에 E에 A하고 I에 E에 A는 달라요 그 다음에 엉크 E 빼먹었고 바이올린은 빌런을 써서 틀렸고요 바이오 바이오 자 지금 한별이가 어떤 거에 어려워하느냐 I가 I 되는 거 됐습니까 그 다음에 A가 A 되는 거 이런 것들을 조금 어려워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음번에 틀리지 않도록 또 만났을 때 또 만납니다 어차피 단어기 때문에 또 만났을 때 틀리지 않도록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선생님 보낸 거 보지도 않고 있네요 뭐 틀렸는지 확인하고 복습하세요 한별이